1. 2. 3. 5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니스 의자를 드립니다. 3. 룰렉 결과는 3. 음두 없다 벙어리나 먹어. 강이다. 아 뽑혔는데! 이거 뽑혔거든? 같이 뽑혔을거지? 그래도 1000개로 우리 김윤희 아이디를 정화가 한 대 뽑았으니까 일단은 200개만에 한 대 더 떴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에헤이 한 대 더 뛸거 같은데 일단 아까 200개만에 뽑았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맞지 얘들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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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뽑았어! 씨! 아! 미친 바스테드만 2개 뽑았어! 아! 와! 미르띠! 아! 바스테드만 2개 뽑았어 얘들아 안그러는데 난 성공한다! 아! 제발! 제발! 마지막이다! 아 코인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이제 파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핸들 아 시보레 또 엔진 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동애몽의 아이디 마술모자 심패를 했는데 그래도 1000개만에 초반에 200개로 스펙터를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스펙터 하나 뽑은 걸로도 남들은 뭐 7만코인에도 스펙터 한 대도 뽑은 사람도 있어요 규민꽃 웃음 민동애몽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했다고 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수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